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캐스트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2020 선생님 엄지쌤에 반드시 성공하는 영어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선생님은 내신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지쌤이 하드캐리하는 내신 영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랑 교과서 한 해 동안 공부 열심히 했잖아. 내년에도 선생님이 진행을 하던 교과서에 플러스로 추가되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자꾸 문의가 들어와. 우리 뭐 어떤 내년에 이 교과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내년에 진행할 교과서를 다 적어놨거든요. 자, 이 중에 이제 능률김 1학년이에요. 1학년 기준. 이거는 고등 영어 능률김 YBM 한 비상 동화 교과서를 진행을 합니다. 능률김 교과서는요. 올해 새로 다시 재촬영을 해서 다시 올 리뉴얼된 새로운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영어 1, 영어 2가 있잖아요. 영어 1은 능률 비상 천재동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영어 2도 능률 비상 그리고 여기서는 YBM 한과 지학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학교의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지 파악을 좀 해보셔서 내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 하면 조금 섭섭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매년 우리 매년 매 학평 때마다 변형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야. 내년에도 총 4번의 변형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고1, 고2 전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이 딱 고1 학력평가를 보면 바로 그 주부터 촬영을 시작해. 알고 있죠. 그래서 길어야 10일, 길어야 10일 혹은 2주 내로 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개강해요? 언제 완강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학력평가를 보는 그 시점에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학력평가에만 올인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 선생님이 직접 만들고 이거에 대한 분석 선생님이 직접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개강하고 완강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강의에서 선생님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선생님의 포인트. 선생님은 이거는 있잖아. 우리가 개념을 쌓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한 시점에 보아야 될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놓고 나중을 위해서 필기를 쌓아놓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내신 영어에서는 특히. 그래서 선생님만의 필기 방식이 있잖아요. 알고 있죠? 선생님은 분필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어법은 빨간색으로만 해주고 있고 파란색으로는 어휘를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문장의 구조. 이렇게 문맥의 구조. 그치?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알 거야. 이대로 아무리 이대로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 귀찮아서. 여학생들은 엄청 열심히 따라오는데 또 남학생들은 좀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가 편하단 말이야. 결국에 우리는 뭐야? 시험 전날에 잘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선생님이랑 따라오면 저절로. 오늘은 문법만 딱 정리할까? 그럼 빨간색만 쭉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단어만 한번 체크해볼까? 파란색만 쭉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내신 강의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치? 우리 고1, 2 친구들한테도 수능 기초 영어는 꽤나 중요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쯤에 추천하는 강좌냐면 이때는 겨울방학을 추천해요. 겨울방학 때 종합편을 듣는 걸 추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요. 제가 좀 열심히 들었나 봐요. 하는 친구들은 독해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독해. 이 요즘 독해는 얘보다는 좀 어려워. 얘보다는 좀 어렵고 설명이 엄청 자세하거나 해석을 되게 꼼꼼하게 해주지는 않는 강의야.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고1에서도 1, 2등급 학생들, 고2 언니, 오빠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선생님이 교과서 강의나 학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를 못 알아듣겠으면 꼭 기초 강의 듣고 오셔야 돼요. 했던 부분들 여기서 다 다뤄주니까. 알겠니? 그래서 학평 강의 듣는데, 내신 강의 듣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최대한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강의의 특징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서 문법을 정리해요. 문법 테마 15개를 정리를 하고요. 그 문법을 뒤에 두 번째 강의에서 뭘 하냐면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때는 해석을 하나하나 다 해드려요. 되게 친절하게. 해석을 하나하나 다 하고 거기서 알아야 될 단어를 따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배운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보는 강의야.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고등영어에 대한 기초는 탄탄하게 다져질 거라고 저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올해 작년에 이 강의를 너무 많이 사랑을 해줬어. 선생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친구들이 들어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조금 더 예쁜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완전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어요. 종합편 2.0 강의 오늘 개강을 했거든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요즘 독해 같은 경우도 2학년, 3학년, 3학년 평가 문제까지 실려있어. 그래서 모든 단계를 아 이 유형의 끝판왕은 이 정도구나 까지 맛볼 수 있는 강좌니까 독해가 조금 고민이다. 좀 더 어려운 독해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올해 2019년에 선생님 굉장히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많이 많이 선생님을 사랑을 해줘서 그 힘으로 그렇게 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올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엄청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